언제나 변함없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영영 영교회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문제 질병과 결혼 문제 학업 문제 등 남모르는 괴로움 육체의 고통 꾹 무거 운진 모두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어려운 성도 모두 축복 내려주시고 해결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진실로 나를 믿느냐 말씀하시면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허망한 욕심과 이기심 거짓과 위선질투 이 세상 권세와 재물의 미혹한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부디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부질없는 욕심 내려놓는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가 만사오니 그 손길 힘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풍족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헌신하는 영영영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어려움 살피시고 그 헌신하는 마음 헤아려 지치지 않도록 힘 부어주시며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교회가 풍부한 성령은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 속에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 부르지즘에 하나님이 답하시며 새롭게 난 길을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믿고 원하는 자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시어 매사 그 하는 일마다 이겨내고 성취하는 축복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 중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있다면 도와주시며 고통 치유하는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 고통이 족쇄되어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힘 주시옵소서 병으로 자신이 병든 원인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며 잘못된 길로 갈라치면 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보듬어주시고 위로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려움과 아픔 치료되는 역사 이루어주소서 병든 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티르키에와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치안이 불안하여 약탈과 폭력이 난무한다 합니다 아직도 무너진 곳에 생사를 모르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 재난구조팀과 특전사들이 파견되어 구조에 힘쓰고 있사오니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어 힘주시어 구원이 필요한 자 구원을 원하는 자 많이 살려내고 도움을 주는 기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올해에는 전세계가 코로나 극복하여 평화롭게 오고 가는 일상을 주시오며 큰 어려움 없이 한 해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이 되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 전체가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로 환원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